이게 들어가긴 하나? 사이즈 맞네, 사이즈 맞아. 세 글자는 3개가 나와야 돼. 이 글자가 3개가 나와야 돼. 정답은 세 글자잖아요. 그런데 글자는 12개예요. 3으로 나눠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. 그럼 4개가 향하는 한 글자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선으로 다 손가락으로 제가 이어 봤어요. 겹치는 데를 보고 있어. 응. 혹시나 모르니까. 국. 뭐 사이에 이렇게. 국 어디 있어? 여기 있다, 국. 국. 국 여기 있지. 이 줄? 이 줄하고. 장은 여기 있어, 왼쪽. 왼쪽, 왼쪽. 1. 장. 장. 여기지. 어. 어. 뭐라고? 봐봐요. 2. 2하고 월하고 그다음에 3하고 1하고 겹치는데. 4. 4. 4. 4 어디 있지? 4. 4랑. 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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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. 다 겹치다. 다 겹치다. 오, 일단 맞는 것 같아. 대박. 맞나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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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제발 손잡아 손잡아. 2번째, 2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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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째. 2번째. 부적 떼줘야 되는데, 부적. 부적 떼줘야 되는데, 부적. 떼준 거 아니야? 조심, 조심, 조심. 바덕 조심. 이거 큰 거, 이거. 하나, 둘. 에이. 하나. 걸프네. 더 어려운데. 주작, 주작. 나 이세미, 나 이세미. 하. roast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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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신이나 춤도 해서. 고마워.